그래야, 하나 있어요. 아, 겐지! 겐지, 뒤에. 겐지, 반사 빠졌고요. 어, 우리, 루슈 수면침 맞았습니다. 디바 로봇보으서 썼고요 송하나 송하나 자리아가 에임이 안좋아서 다행이다 왼쪽 안에 개구리 오른쪽에 겐지 엉덩이가 아주 튼실하구만 겐지 엉덩이 나 겐지 엉덩이 너무 좋아 왼쪽에 누구 있는데 리퍼 비행기 위로 올라가요 강해져서 이제 원숭이쯤은 바를 수 있습니다 아나 개피 왼쪽 비행기 왼쪽 아나 자리아 재워놨고요 일어났어요 아나 한테 겐지 한테 하나봉 러프야 팀원 짓고 아 왜 이렇게 못 맞추겠지 다시 가요 다시 라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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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님들 뒤에 님들 뒤에 님들 뒤에여 님들 베이스 완전 빼고 아 힐이 안들어가 디바 오른쪽 위에 확인 아나 아나 리퍼 오른쪽 방 리퍼하고 아나 오른쪽 방 오른쪽 위에 다리 아나 궁 리퍼한테 일단 디바 재워놨고요 디바 재워놨고요 어이구 개피 개피 아나 있어요 아나 왼쪽에 아 2맞았어 맥크리 아 아 안되죠 안되죠 레이더 광성검 아 제발 왼쪽 왼쪽에 디바 디바 하물 리퍼 왼쪽 리퍼 왕령어 빠졌고요 너프너프너프 겐지 오른쪽 리퍼 안 대표요 리퍼 안 대표요 리퍼 everything sam iar ü 잘가 어 은 아나 왼쪽에 아 아 우리 לנっち 응 내가 사리스틸 어 뽕찼구요 라인님 오른쪽 방해 리퍼 오른쪽 리퍼 디바 뒤에 재워놨구요 리퍼한테 아나공도 들어왔어요 자리아님 막 쓰지 마세요 저 소량이랑 연계를 해야돼 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구요 아나 오른쪽 아나 오른쪽 혼자야 아나 오른쪽 이침 혼자 왼쪽에 겐지 아나 오른쪽에 오케이 3층 갑시다 오케이 디바 재워놨구요 자리아 주름실도 빠졌구요 오른쪽에 아나 혼자 있는거 아 그 리퍼도 있어요 디바 합류 아나 겐지고 아 아나 개피 2층 아나 개피 저거 송하나 송하나 아나 뒤에 프리를 아나 뒤에 프리를 아나 뒤에 프리를 아나 뒤에 프리를 겐지 화물 딥 전부 왼쪽에서 나와요 너프 너프 메인 쉬프트 빠졌구요 라인 오른쪽 리퍼한테 들어갔어요 하나공 랩몬 랩몬 리퍼 뒤에 있어요 그래서 라인님 집중 마크 해드릴게요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아이고 아 디박아 아 이거 한번 빼다가 알겠는데 아 디박아 너희가 봐주세 리퍼 위에 리퍼 왼쪽 위에 리퍼 낙공 조심 저희 아직 1분 남았어요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리퍼 위에 리퍼 다리 위에 낙공 조심 왼쪽 다리 위에 리퍼 다리 위에 아직 계속 있어요 리퍼 자유였어요 오케이 나이스 원숭이 원숭이 뒤에 붙어있어요 원숭이 뒤에 빡쳤어요 개피 반피 반피 리퍼 화물 재웠어요 아이고 메이공 메이 쉬프터 빠졌고요 리퍼한테 아나 공 리퍼 공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원숭이 원숭이 오케이 나이스 에이 오uding 리퍼 수비를 진료하십시오 뭘 한 번 해볼까? 쟤나타 맥해 맥해도 돼 내가 리퍼하면 되지 아 근데 쇼맥해도 괜찮은데 포즈가 잘 잡고 안되라 형 나랑 같은 포즈 잡아요 내 옆에 붙어있어 못 나가자 미친놈이 나중에 형 뒤로 빠질 때 저 위축으로 빠질 거니까 형이 너무 많아 내 자리야 다 나을까 에클이 발소리도 들리는 거 같은데 아, 어떤 봐 아리아나 무조건이 응 5 4 3 1 5 겐지 있다 리퍼 아, 뭐지? 아나 있어요 아나 있어 어, 뭐지? 저 겐지 부조화 겐지 반픽 라인이 빠졌고요 라인 부조화 겐지 개피 라인 부조화 겐지 올라왔어요 아나가 계속 일해져요 아나한테 힐하는 거잖아 자리야 주름 방벽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방벽 빠졌고요 다리에 리퍼 뒤에 리퍼 부조화 살짝 뒤로 아, 능색사니 리퍼 부조화 자리야 부조화 자리야 자기 실제 빠졌고요 겐지 뒤에 올라왔어요 어이구 나 죽겠다 라인 부조화 라인 개피 겐지 궁 리퍼 D 아, 겐지 꺼져봐 야, 아나 공개 저렇게 바꾸니까 때려도 안 뒤져 이거 아나를 먼저 조져야 되는데 아나 조질려면 윙스타 같은 거 봤어요 제 겐지나 아, 이거 나도 아나 해야겠는데 신간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바꾸는 줄 알 것 같은데 리퍼 리퍼 2층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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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반사 빠졌고요 리퍼 D D D D 저거 비행기 있는데 뭐야 리퍼 위에, 비행기 위에 있어요 뭐 잡으러 가야겠다 나 와봐 라인 부조화 겐지 왼쪽 방으로 가요 겐지 대피 겐지 한 대피 라인 부조화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아나 왼쪽 방 아나 왼쪽 아나 오른쪽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나 오른쪽 거기 들어가있어요 거기 리퍼님 있는데 겐지? 아나 어퀴 리퍼 또 비행기 위에 아나 계속 흐려주고 있네요 라인 보고있어요 들어와요 겐지 궁? 겐지 반사? 겐지 부주와 와아 저의 망치 검보리너노 태훈이 형 죽으면 안돼 열쇠 리퍼 보면 크나 저표 확인 저 망치 셀가 한번에 가요 한번에 다 붙어서 셀 셀 리퍼 왼쪽 야 리퍼 왼쪽 뜨거 전 들어가 야 리퍼 낙코 조심 저 초월 있어요 저 낙코 조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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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이 컷 네 겐지 오른쪽 화물 겐지 화물 오른쪽 겐지 비행기 안에 비행기 안에 겐지 나갔어요 2층으로 2층으로 2층 먹었어요 안 와요 2층 리퍼 2층 궁 빠졌어 내려온다 조심 내려갔어 내려갔어 리퍼 비행기 위로 또 올라갔어요 리퍼 궁 없으니까 리퍼 하물 리퍼 왕력 빠졌고요 정면 애들 밀고 들어와요 겐지 컷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라인 라인 보조 라인 보조 와봐 다물이야 이속 좀 빠졌다 맞아 맞아 겐지 쉬프트 빠졌고요 반핑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와 저거 겐지 궁 겐지 개피 자리야 보조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쟤네 비트 키스를 안됐어요 예 용검 빠졌어요 용검 자리야 용검 빠졌어요 용검 자리야 용검 자리야 아나 아마 아나 리퍼 쪽으로 어? 아 백도 아 백도 라인이 어떻게 백도로 했지? 뒤로 둘 중 쓰면서 빠졌나보네 아 이 뒤로 빠져요 근데 여기 포지 박혀야 돼 뒤로 빠져 쪽 빠져요 전부 다 쪽 빠져요 다 쪽 빠져요 다 쪽 간다 다 쪽 간다 와 전혀 못봤다 아 이거는 저쪽 반대쪽 2층에 리퍼 있어요 저 한 번 더 써가지고 배단 쪽으로 어디인데 뒤에 리퍼 뒤에 위에 리퍼 뒤에 다리 리퍼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왼쪽 건물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요 반대쪽 2층 맥크림 위쪽으로 가요 리퍼 리퍼 올라가요 그 계단 올라가요 리퍼 겐지 올라갔고요 겐지 봐 겐지 보죠 뒤에 리퍼 뒤에 아나 아이고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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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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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네 아나 저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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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포즈 다시 1분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상대 겐지 궁 없고 아나 궁 없고 아나 궁 없고 리퍼 궁 없고 망치 있으니까 자리아 궁 썼나요 그럼 자리아 궁 하고 망치 있겠네요 근데 딜러들 궁이 없어요 상대 안아 조심 형 안아 조심 오케이 리퍼 망력 빠졌고요 리퍼 나가고요 겐지 겐지한테 아나 궁 겐지 궁 없어요 오케이 망치 오케이 형 형 뒤에 형 뒤에 빠져 자리아 자리아 구조아 나 잤어 형 뒤에 형 뒤에 포 있다 리퍼 다운 야 샷으로 잡았다 야 아 컬 잘한답니까 자신감이 커져 오케이 빠지죠 살짝 빠져서 자리아 궁 있으니까 조심조심 저 리퍼 새끼도 존나 당황하겠다 다시 포즈 잡고 초월 80%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서 왼쪽으로 올라가요 트레이서 왼쪽으로 올라가요 트레이서 왼쪽으로 올라가요 빠졌다 리 빠졌어요 트레이서 라인 부조아 안돼 못살렸어 리퍼 부조아 어이구 오케이 루시우 다운 겐지 어 오케이 나이스 정병 방황 응 수고하셨습니다 미미 흡 히히히히heiten 주kah 曲 드 дале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아니라 진짜 팽이 잡는 거 너무 웃겨 이게 왜 블랙 그걸로 들어가지? 언제나 둘이 뒤에 뱀리를 보t informed 이건 절相 trip 제가 좋았지만 수 contrib제는 시간이cker 더 긴عد에 뱀게 Var Todo 호텔으로 hype